술 먹고 싶어. 왜 이렇게 본인을 보는데 나 사실 나는 술을 못 먹어요. 소주 소주 많이 먹으면 소주 두 병 이 정도밖에 못 먹어. 근데 지금 본인을 읽겠을 때 지금 세 병 먹으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요? 내가 다섯 병 먹으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되게 좋아하나 봐. 이렇게 한두 잔씩 하는데 그게 좀 이제. 과해질 때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한두 잔 내가 봤을 때 한두 잔이 아닌데 자주 이렇게 필름이 삑 끊겨 끊겨지게 보이는데. 삑 끊겨지게 보이는데 거짓말 치지 말자 알았지 본인이. 고즈망태라 그러지 술 먹으면 고즈망태가 된다는 뜻이거든. 왜 이렇게 술을 먹어. 와이프랑도 좀 관계도 좀 안 좋고 직장에서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아서 요즘 들어서 좀 술을 좀. 과하게 했었거든요 술. 저도 모르게 좀 이제. 좀 인사불성할 때가 있더라고요 많지. 많았지 인사불성할 때가 그치. 네 네 근데 어느 날은 저 이차로 저도 모르게 그런 되게 즐거워서. 이차로 아싸 아싸 즐거워서 술을 많이 먹고. 가게 됐는데.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침대에 이렇게 위에 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옷이 제가 이제 좀 전라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는 아니고 근데 옆에 이제 또 이제 누가 어떤 인기창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를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때. 여자분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네. 갑자기 이상해. 네. 혹시 남자랑 잔 거 아냐. 그치. 아니 갑자기 여기 소름이 쫙 끼쳐. 네 근데 옆에 남자가. 오 마이 갓 웃을 일 아니지 이거. 그먼 우리가 일명 게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 저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응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인사 불성이 돼서 내가 눈을 떠보니 나 옆에 남자랑 같이 잤다는 소리잖아 그치 나도 남자가 보였고 잠깐만 그랬을 때 끊은 거야 그치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근데 이상하게 있지 인사 불성한 상태에서 그 황홀함을 보니 왜 미치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니까. 근데 저도 되게 놀랬어요 되게. 큰일 났다 너. 함 물어보자 와이프랑 하면은. 뭐 마시라 그래야 되나 재미라 그래야 되나. 좀 의무적으로 뭔가. 그치. 그냥 누구 말대로.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우리 제갓집 전에 선생님 그 후진 좀 보지 말라고 난리 났는데 왜 그 삼류 좀 보냐고 난리 났는데 요즘에 뭐 손님이 이런 선생님이 언니가 어쩔 수 없지. 그냥 와이프랑 할 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런 거밖에 안 느껴져 감각을 모르겠어 재미도 모르겠어.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이 그쪽으로만 가. 내 가정은 뒷전이고 자꾸 사무실에 가든 일하러 가든 자꾸 그쪽으로만 내 몸이 가 있잖아 지금 마음도 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본인. 꿈 몇 번 많이 자주 꿨을 텐데. 네 열곱 살 무렵부터 꿈을 꿨는데 그냥 그 꿈을 우습게 생각했겠지 한번 물어보자 무슨 꿈 꿨어. 그 저기 선녀. 동일이 오른쪽에서 하늘에서. 선녀가 하강했어야. 그거 잊지. 너 어떻게하냐 우리가 일명 우리 무속인 쓰는 말이야 손녀가 하강했어요 정말 선녀가 하강했어야 그러니까 선녀가 남자를 여자를 좋아하겠니 남자를 좋아하겠니. 남자 남자를 좋아하겠지 그래서 내 몸주가 누구냐 따라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틀려. 오늘 지금 내가 지금 간만에 그랬어 본인 천만 해야 돼. 그래서요? 선녀가 이미 하강한 지가 오래됐고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내 와이프랑 처음에는 좋았다가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내 와이프랑 뭔가를 했는데도 그닥 싹 내 맘에 내키지가 않았고 땡기지가 않았어. 네 맞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인사 불성이 돼서 갔던 곳이. 내가 갔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갔을까 남자랑 자고 있었던 거야. 그니까 선녀는 남자랑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어쨌든 우리 와이프 옷이 만약 이쁜 옷이 하나 있어. 그냥 와이프 옷이 뿐인데 이쁘다. 나도 한 번 입고 싶다 그런 적 한 번씩 있을걸. 그니까 되게 부정하려고 해도 응 있지. 그래서 내가 남자랑 잘 수밖에 없는 이유. 웃으면 안 되는데. 동작 웃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나도 나도 못 쓸 수가 없지. 올레 꼴나리 올레리 꼴나리. 선녀님이 하강했어요 그래서 선녀님이 자꾸 남자랑 자는 거예요. 동작 그래요. 선녀가. 어느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삼선녀도 있고 팔선녀도 있고 우리가 일명 그렇게 말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삼선녀도 앞장섰고 팔선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주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그러다니까 자꾸 옛날에는 몰랐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남자를 찾아가는 거야. 큰일 났다 신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숙명 같다. 운명의 장난인가요 하잖아. 본인은 심각한데. 본인 선녀가 나한테 지금 잠시 탔겠지. 눌를날 눌를날 좋아서 미칠라 그러는 거지. 인자 내가 알아주니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안 들어봤을걸요. 정말로 와이프가 불쌍하네 뭐 어떻게 하니 와이프 불쌍해서. 근데 황당하겠다 나한테 이런 말 들었어 그치.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점을 본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는 거부하지 말고 오세요 무당의 길이 그렇게 무석인 길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열심히 나무 이래서 그런데 사주라면 기르고. 스릴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성공하는 거 보면 기분도 있어요. 무조건 거부한 거라고 거부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란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자가 강했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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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